나를 따른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오늘 4월 12일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바닥에서 12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려서 현재까지 1660%의 대박이 터지고 있는 저희 카페 바닥주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인데요. HLB 생명과학은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때 바닥에서 12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2013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자그마치 1년 반을 매집을 들어갔던 그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매일 이비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야기 오늘도 또 한 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하루 이틀의 수익에 연련하지 말고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한 그 돈으로 하루에 만원, 5만원, 10만원이든 열심히 돈이 되는 종목을 주어 담아라. 주어 담고서 2, 3년이 지나가게 되면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 재산이 2천만원이 2억이 되는 것이고 5천만원이 5억이 넘게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오늘 1200원 여기가 지금 완전 바닥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1250원, 7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다린 세월이 2년 가까이 됩니다. 1년 반에서 열심히 주어 모았다면 1년이면 2,500만원, 2년이면 5천만원 5천만원에 지금 현재 1,600%면 지금 거의 8억이 가까운 8억이 되는 돈입니다. 8억입니다. 자그마치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동종목 HLB 생명과학 추천드렸을 때 이전에 1200원의 매수 의견 드렸을 때는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바닥 분석가 1200원 633% 수익 중인데도 이 종목을 제가 현재까지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추천했던 그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바뀌어서 HLB 생명과학인데요.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당시에 바닥 분석가 여기 보시면 쭉 나오죠.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동종목은요.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을 했어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으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끼가 있는 종목이죠. 끼가 있는 것. 재무구조가 그다지 아주 훌륭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HLB 생명과학 종목 게시판에 가면 지금 온갖 사기꾼들이 알바센을 써서 여러분들 돈을 훑어먹으려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그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몇 푼 얻어먹으려고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잘못 속아서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리는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꼭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이상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박주 98탄인데요. 98탄인데 여기서 자료를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할 텐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목표가 500% 예측하는 종목 대박주시 시리즈 98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98탄에 여기에 올리는 종목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정혜원 추천주 여기 보시면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주 98탄 시황 분석해가지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종목명이 나옵니다. 이 종목 대박주 98탄의 꼭지 목표가가 어제 오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이 또 두 명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하면 최하 200%에서 220%는 1차 먹을 종목이다. 이제 그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그래서 니 땡땡님이 209.13%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또 한 번 나 땡땡님인가 나 땡땡님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큰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해서 206.66% 대박주 98탄 또 한 명의 회원님이 207%의 약 207%의 수익을 내서 1차 꼭지 목표가에서 전량 외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1600% 이렇게 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200% 300% 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데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가 떨어진다면 나는 10만원 5만원짜리만 줍고 천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는 안 줄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지천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종목을 다 줍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2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 그래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HLB 생명과학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인생 폐가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입안으로 쳐넣어주고 목숨을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절대 추가반등권이 기술적으로 잠시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를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이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회원가입 안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정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